선우은숙 목사님 아들 유영재와 결혼하다 결혼이란 어마 본백 결혼은 품질 보증서가 없다 당신이 그런걸 찾는다면 자동차 배털이란 사랑 선우은숙 유영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우은숙 유영재의 러브스토리 선우은숙 유영재의 8일만에 재혼 결심 호칭은 여보 배우 선우은숙이 남편 유영재에게 8일만에 프로포즈 했음을 공개했습니다 10일 방송된 mbn 동치미에는 저도 이제 여보가 생겼어요 라는 토크 주제로 스튜디오에 등장한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와의 풀 러브스토리를 들려줬죠 이날 최은경은 경사가 생겼다라며 선우은숙의 결혼을 언급했고 선우은숙은 부끄러워했죠 선우은숙은 조심스럽게 유영재와의 풀 러브스토리를 언급하기에 앞서 제가 동치미를 위해 결혼을 한 것 같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제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더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도 만날 수 있더라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은숙은 제 인생에도 남편이 다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 외로운 것은 옆에 누가 있어도 없어도 외롭다 저도 외로움이 항상 있더라 막연하게나마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안되더라 근데 우연치 않게 옆에 사는 동생이 차를 마시러 나오라고 하더라 누구랑 있냐고 했는데 친구랑 있다고 하기에 편하게 입고 나갔다 근데 동창들 모임을 하고 있더라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인상이 좋더라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도 혼자예요 라고 하더라 속으로 정말 싫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잘 들어가셨나 라고 연락이 왔다 제가 음악을 하니까 아침마다 좋은 음악을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번호를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니 번호를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음악을 보내준다 하고 번호를 알고 갔더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음악과 함께 메시지가 왔다 굿모닝 이 음악 듣고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다 근데 저녁때 오늘은 잘 보내셨어요 이 곡 보내고 편안한 잠 주무세요 라고 하더라 그 다음날도 음악이 왔는데 가사가 내 얘기 같았다 나에게 주는 음악 같더라 이 사람 참 자상하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호석은 제가 알리에 서약을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딱 보내주더라 그래서 그날 밤 그 사람의 개인 방송을 들었다 두 시간을 듣는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 선곡을 너무 잘해서 두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잠을 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 선호석은 그 사람이 3일째 차를 한 잔 하자고 했는데 조금 천천히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죠 라고 거절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음악을 선구해 주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 방송을 보며 야식을 먹고 있다가 제가 미쳤나봐요 이 시간에 웬 빵 이라고 보냈다 근데 그 남자가 제 것도 좀 남겨놔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답을 하기가 그래서 점점점 만 보냈다 근데 그 사람이 생방 중인데 끝나고 전화할 수 있냐 라고 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고 그 사람이 빵에게 고마운 적이 처음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빵 때문에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빵이 우리를 이어줬다 라고 하더라 라며 달달함을 폭발시켰습니다 선호석은 이후 두 시간씩 통화를 했다 그 사람도 새벽 두시에 방송이 끝나고 나도 녹화를 하고 늦게 들어와 통화를 하면 그 다음날 촬영이 있으면 잠을 못 잤다 그렇게 2,3일 통화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재혼 생각을 안 하냐 라고 물었고 난 결혼은 안 한다 남자친구는 있고 싶다 애들 아빠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안 만났겠냐 제가 인연이 아닌지 쉽사리 사귈 사람이 없더라 라고 했고 그 사람 역시 자기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올해 안 되면 리티리버 하나 키우면서 자유롭게 살 거다 라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저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를 믿고 한 발짝만 떼봐요 라고 하더라 허덜 선수가 경기를 시작했으면 그냥 믿고 뛰어야 한다 넘을까 말까 고민하면 그 선수는 끝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 놓치면 끝이다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8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죠 선호원석은 그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8일째 되는 날 조건이 있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라고 이거 하나만 딱 물었다 근데 그 사람이 전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얼굴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라고 했다라고 프로포즈를 했음을 알렸죠 선호원석은 유영재에게 나도 과거가 있고 당신도 과거가 있을 거 아니냐 60살 가까이 살면서 왜 이성을 안 만나봤겠냐 근데 우리 이제 과거를 묻지를 말자 당신 과거는 나랑 상관이 없다 내 과거도 알려고 하지 말라 서로 배려하고 살자 내가 당신의 최고의 아내가 되고 나는 당신의 최고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했다 라고도 붙였죠 선호원석은 17일 만에 만나기로 했다 이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주사장에서 나를 안아주려고 팔을 벌리고 나를 꽉 안아주더라 부끄러워하는데 제 인상 어때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는 낫네요? 라고 했다 밥을 먹고 헤어진 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연애를 했다 근데 혼인신고는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난 혼인신고 안 해요? 라고 했다 언론에 알려지면 뒷감당하기가 큰 부담이 됐다 그래서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이 아파서 보호자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냐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생각해 볼게 하고 나서 집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제가 느낀 게 부부라는 게 그런 건데 같이 지나다니다가 누가 물었을 때 친구예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위치를 내가 떨어뜨리고 싶지 않더라 그래서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얘기를 못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혼인신고하자 라고 이야기 했다라며 공관에서 그 사람은 K본부에서 라디오가 끝났고 저는 녹화를 하다가 가까운 영등포구청에 가서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유영재는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모습을 녹화해뒀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저희는 7월 7일에 처음 만났는데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 두 달도 안 돼서 혼인신고를 하러 간다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라고 말했고 선호원숙은 사랑해요 라고 부끄럽게 이야기했죠 선호원숙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모두 동의하고 혼인신고를 했고 신혼집을 얻어서 10월 4일부터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해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선호원숙은 혼인신고를 한 후 이게 뭐지 운명인가 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기적이다 라고 했다 호칭은 지금 여보라고 하고 있다 저도 여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그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 근데 호칭을 부르다 보니까 여보라고 되더라 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중 최은경이 여보를 직접 불러보세요 라고 말문을 열자 이내 전화의 응기를 통해 동치미 스튜디오에 선호원숙의 남편 유영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죠 유영재의 목소리가 나오자 선호원숙은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렸고 최은경은 첫 인상부터 달랐냐 라고 물었고 유영재는 순수하게 빵집에 빵을 먹으러 온 사람 같았다 선호원숙이 여러 매체에서 재혼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죠 성대원은 그대로 헤어졌는데 느닷없이 음악선물을 한 건 호감이 있다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고 유영재는 DJ 대탈을 한다기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선호원숙은 여보 당신이 다음날 노래 두 곡을 보내줬잖아 근데 질문은 다음날 왜 노래를 보내줬냐는 거다 라고 물었죠 이에 유영재는 음악 속에서 선호원숙 씨에게 가사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그게 간접적인 프로포즈였다 서로의 소통에 창구가 생긴 거다 싱글로 살았다면 대관령에서 리틀리버를 키우며 배축국을 끓이며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 한잔 어때요? 라고 했는데 이런지 아예 거절해서 단념을 했었다 그래서 귀농을 생각했었는데 빵사진이 온 거다 그때부터 통화가 시작됐고 대관령은 멀어진 거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최연경은 처음과 같은 굵직한 거는 선호원숙 씨가 다 했냐? 라고 물었고 유영재는 차분하고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어떤 결심이 서거나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결단은 정말 빛의 속도로 해요 돌이켜보면 결혼까지 오게 된 힘은 선호원숙 씨의 추진력과 결단력이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머뭇머뭇하고 주저주하고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죠 유영재는 우리가 사랑만 할 시간이 모자라다 우리도 60일이 넘었는데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송대원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셔야 한다 라고 너스리를 떨었고 이에 유영재는 앞자리가 6을 넘어서 만났기 때문에 초심을 잃을 겨루이 없다 앞만 보고 가기도 바쁘다며 요즘 주변에서 신혼의 재미가 쏟아진다 얼굴이 여유였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유일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여유여 가는 거죠 라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는 저는 나중에 선호원숙 씨에게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줘서 한번 살아볼만 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축복 속에서 정성껏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전화 연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영재 선호원숙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즐거ISH HAN